저가 관광을 미끼로 60대 이상 노인들에게 건강식품을 속여 판매한 농장업체 대표와 관광가이드 등 33명이 검거됐습니다. 농장업체 대표 A씨는 관광가이드와 여행사 등에게 자신의 농장에 방문해 여행객들이 노루궁뎅이버섯을 구매하면 한 봉지당 14만원을 주겠다고 홍보해 피해자들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1,500여 명에게서 8,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. 대전중부경찰서는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사기 판매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입니다.